5. 가죽 파우치 5. 가죽 파우치로 미니멀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8가지 파스텔톤 색상 선택 가능합니다. 4. 패딩백 노트북 파우치입니다. 패딩과 깔맞춤하기 좋은 제품으로 푹신해서 보호력 우수하고 컬팅으로 충전제 오래갑니다. 3. 픽시 노트북 파우치입니다. 귀여운 캐릭터 디자인으로 마감 깔끔하고 튼튼하여 선물용으로 좋은 제품입니다. 2위는 기스트 젤리코코 노트북 파우치입니다. 가성비 노트북 파우치로 수납공간 넓고 가방처럼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1위는 킨백 360실드 노트북 파우치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제품으로 내부 보호력 우수하고 40종류의 다양한 디자인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